설립자들이 둘인데 지금 이사장이 형을 밀어낸 게 화그냐 자기 사람들을 다 채우자니 형 측근들을 다 쫓아낸 수밖에 없지 너도 그때 관둔 거구나 그렇지 골차프잖아 얼른 사편해버렸지 마침 다른 데서 프로포즈도 있었고 지금 거기 난리도 아니다 현 이사장 수족들은 사방에다 돈질하자고 댄비지 밀려난 사람들은 교역 평교수 움직여서 다시 뒤엎을라고 그러지 말도 마라 폭마전이구만 어 야 근데 거긴 무슨 연고 있냐? 어? 어 내 맨제가 말이다 어 그래 그 장진구 그 친구가 이번 학기에 거기 부임했어 이번 학기? 음 아이고야 그럼 그 김이사 줄이다 현 이사장 오른팔 이번 학기에 음대 두 명 영문과에 한 명인가 집어넣고 또 상경대에 한 명 집어넣고 그렇게 집어넣었다더니 아 그게 장진구였네 아니 그 친구는 어떻게 줄을 잡아도 그렇게 썩어빠진 똥아줄을 잡니 넌 옆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거기 재단 수사한 거야 많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도 못 했고 아 또 장진구가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게까지 할까 그랬지 나 참 야 게다가 그 김이사 별명이 뭔 줄 아냐? 쌍끄리베야 돈 끌어모으는 귀신이란 거지 아 이 자식 이거 어마한 데다 돈 싸다 바쳤구만 너 너 단단히 조심시켜야 된다 본인은 물론이고 너한테까지 구정물이 피는 수가 있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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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